삼성전자가 세계 2위인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6개월 만에 월 기준 점유율 1위를 탈환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량과 판매액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울트라의 판매 호조로 슈퍼 프리미엄급으로 분류되는 10만 루피 이상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81%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3만 루피 이상 프리미엄급 시장에서도 점유율 38%로 1위에 올랐습니다.